우리가 입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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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위치 맞아요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건데요 안녕하세요 뉘진스입니다 위버스 꿈 페스티벌로 버니즈 여러분과 위버스 팬분들을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뻐요 그럼 지금부터 박스 인터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희 첫 데뷔 무대 했던 순간이요 팬분들이랑 함께하는 무대였잖아요 맞아요 저희 너무 긴장했던 그 순간인데 평생 잊지 않고 간직하고 싶습니다 저는 ONG 제일 편하게 녹음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목소리 음색이 나오는 것 같아서 ONG 한 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춤춰요 춤춰줘요 오케이 오케이 5,6,7,8 엄마, 엄마가 예상했어 나 I was really We're ready, we'll come through We'll come through! 예! 오우 예! I'm kind of into pink right now 핑크? 핑크일 오케이 오케이 오 이 핑크 특히 선물 주는 기분인데요? 네! 그러니까요 선물 받는 기분이에요 더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라우츠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계속 노력하고 그리고 궁금해하고 성장해가고 싶은 그런 어린이 되고 싶습니다 Do you agree? 맞아요 오케이 저는 다이어리를 쓰거나 아니면 밥 먹으면서 영화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저 다 보지 못한 영화를 자기 전에 다 끝내 보고 사는 편입니다 근데 저도 꼭꼭 다이어리 서요 스티커 한 개만 붙이는 것만이라도 하고 좀 음악 듣거나 영상 보고 잠드는 것 같아요 위버스 컷만 위한 목표 오 좋다 태어나면 그 무대를 하면서 백면 백면 괜찮을까? 엄지 같이 춤추는 오 오케이 아니면 좀 욕심 더 낼까? 아 백면 일단 백면 백면을 할까 해요 저희랑 같이 엄지 춤추는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참석하시겠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사실 행운이 정말 많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 하나 지금 생각나는 걸 고르자면 멤버들을 만난 게 아닐까 댄스.. 이 동일이구요 igi 근데 멤버들을 골라서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쵸?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럼요 유진 선울리도 화이팅! 환희자가 항상 응원해 아 고마워 교연스 감사합니다 I just wanted to say that I slayed that exactly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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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네요! 귀여워! 애기가 너무 귀여워! 부끄러워요 트로트 됐어요 지금 입자랑 입자랑 샌드위치 맞아요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네요 저희가 항상 무대할 때마다 하는 그런 아이컨택들이 무대를 즐기는데 작게나마 계속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힘들 때 그래서 더 쳐다봐요 도와줘! 눈을 차지 않고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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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도움을 받아요 The We Best Come Festival where you can experience more than just music You can meet us at the festival and through online live streaming We'll also be preparing harder for the stage So please join us! See you soon! Bye! 놀래지 마세요 두키는 너무 잘 그려서 놀려면 어떡할 텐데 네 짠짠짠짠 공개 제가 그린 부적인데요 늘 밝은 미소와 함께 좋은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꾹꾹 정성을 담아서 그려봤어요 근데 저 부적이 어떻게 생긴지 잘 몰라요 일단 그냥 냅다 두키 그렸고 그리고 Stay page 2 Happy & Healthy 좋은 하루를 보내세요 하고 Holy Father 하트랑 강근이요 저 약간 Lucky Queen으로 만들었어요 귀여워요 네 여기에는 Lucky Bunny 서울을 저희 버니와 함께하면 좋은 운이 오실 거예요 이게 어쩌다 보니까 뭔가 얼굴은 고양이인데 귀만 토끼인 것 같이 그려졌어요 살짝 무서운데 잘 된다 이런 묵직한 한마디를 적어보았습니다 아버님 집 가장 효과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짜잔 저는 파스터처럼 했는데요 사실 글씨체를 약간 너무 무섭게 써버려서 위에 이렇게 얼굴을 그려서 뽀글머리 토끼를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캐럿 파워를 표현해줬습니다 You ready? 몸풀기 저희가 준비해온 게 있는데요 엄청 좋아하네 뭐예요? 5,6,7,8 5,6,7,8 맞습니다 이렇게 박스 인터뷰를 함께 해보았는데요 다들 즐거우셨나요? 네 네 그럼 곧 공연장에서 그리고 온라인 스트리밍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시시 안녕 안녕 code 네 안녕 네